하나, 둘, 셋, 얍! 여보... 아? 나 가기 무서워... 아니 빨리 따라오라니까! 리아야 뭐해 거기서! 네 엄마... 리아야 너 무섭지도 않니? 엄마, 저... 이제 17살인걸요. 어허? 17살 됐어? 어허? 어허... 여보 까마귀가 울고 있어.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는 거는 재수가 없다라는 뜻인데. 어 그래? 오늘 재수가 좀 없을 예정인가봐요. 내가 지어낸 말이야. 어 여보! 허수아비가 움직여! 으아! 이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닐까? 아하하... 와 여기가 바로 공포의 놀이공원이래. 오 문도 스스로 열리네? 뭐야? 사람이 많은데?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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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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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갈게 갈게 음 그러면 재밌는거 두개만 타자 자 이렇게 공포 어 놀이공원에 왔으면은 빼놓을 수 없는게 있지 야 여기 놀이공원이 되게 잘 되있다 바로 바로 공포의 집 으어어 아 여보 이거 싫어하냐 너무 재밌겠다 가자 여보 어 진짜 무섭겠다 빨리와 빨리와 니아야 잘할 수 있겠니? 네 와봐 아 여보 빨리와요 재밌겠다 니아가 다 컸나봐 겁이 하나도 없네 얘가 어허? 안내원인가봐 가자 들어와 어? 어? 뭐야? 으아아아아아 여긴가봐 어가봐 이상한 여자 그림이 있네 여기가 바로 놀이공원의 공포의 집 오 깨진 유리쫌각이 오..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어 올라갔다가 오 오 천장이 열렸었어 방금 천장이 열려? 천장이 열려? 천장이 열려? 천장 청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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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서 눈이 있어 여기 오 passa 징글어어 야 뭐 빨리 다른데 진짜 다른 데 뭐야? 뭐야? 어? 귀신들이 우린 안보이는데 여기서 밥을 먹나? 응 근데 막 기침한다고 막 귀신들이 어 뭐야? 어! 오오오오! 뭐야! 진짜 무서워 여기 진짜 놀이공원 귀신의 집 같다 아니 여보 응 이거 마크 맞아? 그니까 오오오오오오! 사람이 튀어나왔다! 와 뭐야 이거 소름! 뭐야 와 뭐야 이거 옆에 인형이 두루 깜빡이야 오 atenção. 우와. 무서워 진짜 무서워. 뭐야. 이거 봐봐. 손가락이 있어. 연봉 위 쳐도 될 거 같아. 돌아가자. 아니야. 왔는데 끝까지 봐야 돼. 돈 이게 얼마 짜리인 건데. 무서워. 진짜 무서워. 아아아아~~ 소름 돋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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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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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내가 뒤에서 가서 다행이야 ㅋㅋ 아! 기싱 봤어? 어! 기싱 봤어어 뭐야 이거? 여긴 뭐야 여보? 어.. 문이 열렸어 여기 에이, 울짱이 왜 이렇게 호해? 어? 들어와 들어와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옷장 위치가 바뀌었어 뭐야? 어? 옷장 위치가 바뀌었다니까? 문 열렸다 또 들어가보자 어? 아니야 내가 연거야 그래? 어? 어? 뭔 소리야 이게? 어? 이상한 소리 들려 여보? 어? 어? 옷장 위치가 또 바뀌었어 옷장이 왜 점점 가까워지는거 같지 우리랑? 그니까 뭐야? 들어가보자 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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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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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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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인형있는데? 어? 바뀌었어 방이 완전 바뀌었어 여보 그니까 어 뭐야 어? 또 뭐지? 어? 에?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어 옷장 밖에 없어 으아악! 아하하하하하 아 박쥐 씌였어 여보 아하 박쥐가 나오네 아 무서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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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좀 노는건가봐 웃는 소리 들려 으아악! 떨렸어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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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방방! 어? 함정이었어 어? 이거 뭐야? 어? 우와아악! 우와아아악! 우주에 온거같애 우와아악! 우와아악! 내논이 빙글빙글 돌아요 어? TV실인가 봐 이쪽으로 가래 이쪽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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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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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치치치치치치! 우와아악! 뭐야아악! 뭐야아악! 우와아악! 이거 뭐냐아악! 뭐야이거어? 우와아악! 우와 우와 가까이 가볼까? 가바 여보가 가바 어 아무일 없어? 어 아무리 없어 그까 좋은 좋은 와로였네? 와아 진짜 으아아악! 떨어졌어! 나가는 충고인줄 알았더니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딘데 어! 여보 우리가 악몽을 꾸었나봐 아 그러니까 이상한 꿈이었어 어 유정이즘은 재믋었다 근데 근데 진짜 재미있었다 뭔 소리야 너 완전 소리 지르던데 자 이번에는 저기 롤러코스터가 있나봐 자 여기에 엄청 많은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긴 한데 오늘은 유령의 집이랑 롤러코스터만 탈거야 그리고 이거는 펀치기계거든? 펀치기계 빵! 어? 파워가 이거밖에 안돼? 야 해봐 어? 뭐야? 내가 해본다 왕카인데? 뭐야? 제일 약했던거야 사실 약했네 바로 이거야! 이 롤러코스터! 자 가볼까? 어? 헬로우 펀치 가! 자 모두 타고 앞에 타고 하지만 행복을 말하는게 행복하면 차에 뛰어가는거지 자 타고 차에 따라가보자 아 왼쪽에 스타트있다 웃기지마 자 이제 꽉 잡아 출발할거야 공포의 롤러코스터 그리와이 내가 여기서 JIMMY 행복은 당하erin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야 한마디 아기네 임시 선샤인 사고해 우린 다män씨도 의미 없이 너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. 우리 그것도 못할 수 없잖아. 자, 그 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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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될 것 같아. 이곳에 모두 가득했었지. 이곳에 가득한 곳에 가득했지. 뭐.. 내 친구들이 그들의 마디디캔을 이렇게 잃어 그곳에서의 여행을 안 되었을때는. 자기 친구들을 막 어떻게 해도 상관 쓰지 말래. 어? 어? 어어? 어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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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왜? 어어? 왜 걸어가는데? 레일 없이? 하하하 왜 철도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가지는거야? 뭐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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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쪽으로 볼 수 있을지! 내 옛 성경을 볼 수 있을지! 그 곳에 있었어! 내 생각에 바라버린다고! 무슨 말이야? 너는 그 자체를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! 그 자체를 변해볼게, 하지 마? 오아오오! 오와 여기 눈이 엄청 많아 눈이!! 오오오.. 요.. 오오? 오오오오. 오오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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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... 이게 뭐야아? 여보오? 띄와요오어! 오오오오... 어 설마 이게 끝인가? 설마... 더 무서운 게 있겠지 어? 아 이게 너의 생일이야! 너의 좋은 친구들이 축하해 주지어! 어? 생일이 생일이야! 그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? 우와아! 우와아! 귀엽다! 동물친구들이 생일 축하해 주고 싶어 여보 그런데... 여보 진짜 실제로 생일이잖아 오늘 맞아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 나 생일이야 하하하 아니 너는 웃기지 않지 올라간다 뭐지? 어떤 게 날 기다리고 있는 거지? 아니 우리가 충분히 웃고 있지 않대 아... 웃을 때까지 우리 무섭게 해주는 거야? 그런 거야? 재밌게 해주려나 봐 왼쪽이 그림 봐 이쁘다 그림이다 그림이다 Doch 어! 놀래라! 어! 떨어지도 떨어진다.. 오 modeled 어! 누가 korkours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벽 속을 들어가네? .. 산책 가스 마셨어 응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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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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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저리 봐? 햇빛이 날아가다! 오, 저곳볼에 해가 떴대. 정말 아름다운 날이지 않니? 오늘 너무 날씨가 좋대. 와, 날씨 최고다! 야, 이거 공포인 줄 알았더니 이거 그냥 평화로운 건가? 오, 놀라라. 오? 아, 지금 못 나갔네. 이제 출발해. 이제 시작이라고? 야, 이제 시작이래! 이 아저씨! 와, 이거 웃을 때까지 하는 거야? 우리가? 야, 이러지 마세요. 진짜. 왜 그러세요. 선사이시. 아, 이 뷰へ. 오? 아까... 물속이다! 물속 6000%. 물속까지 들어간다고? 오이, 뭐어, 뭐어, 뭐어. 오이, 뭐어, 오아. 아우, 진짜 무서워! 오이, 주인가요!!! 오이, 너 어디로 가는 거야! 요이... 아, 너는 안 죽을래! 아, 너는 그런 말이야! 아, 시끄러워,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저 사람? 하나도 안 즐거운데 나는. 아, 무섭기만 한대! 우리, 어, 아주, 어, 놀라라. 오, 너는 그 웃음이 없음. 아마, 당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최고가 될 것 같아요. 나는 무슨 웃음이 나오겠냐? 자기가 경험했던 것은 너도 경험해버린. 오오오오오오? 다 사람들이 표준이 이상... 오, 무서워! 웃는다, 웃는다! 이렇게 무서운거 보여주고 웃으라네 우리도 웃어야 되는걸까? 아니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네 이거 뭐야 감옥이다 우리 저기 안에 들어가는거 아니야? 어? 야 우리 갇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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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뿅을 뿅뿅뿅뿅을 뿅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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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사람이네 도망갈래 아 끝났다 아이고 진짜 무섭네 여보 여기 괜히 왔나봐 웃음을 잃었어 아니에요 그래도 유령의 집은 신기하고 재밌었잖아요 맞자 맞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가족들끼리 놀이공원에 놀러왔는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